북한은 현재 주장하는 것이 남한 너희들이 먼저 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분단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역사의 진실은 아닌 것입니다. 보세요. 정백 46년 3월과 5월 두 번에 걸쳐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남북한을 선거에 의해서 통일정부를 만들어주자라고 미국이 지혜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은 거절을 하죠. 그래서 47년 9월에 유엔에다가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나 소련과 북한이 거절을 해요. 유엔에서는 48년 3월에 유엔 소위 선거감시위원단이 우리 한반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5000년 역사 중에 선거를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부정부패도 있을 수 있고 부조리 선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유엔 선거감시위원단을 받아들입니다마는 북한은 입북 자체를 거절해 버리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한만이라도 단독으로 선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48년 5월 10일 남한 우리 인구만 의해서 국민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198명을 뽑습니다. 왜 198명인가? 원래 국회의원 300명이죠. 지금도 300명입니다. 이게 이때 정해진 거죠. 인구 비례에 의해서 북한에 있는 국회의원 100명 빼고. 제주도는 그때 제주도 사건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질서가 어지럽고 그래서 선거를. 제주도에 국회의원 두석을 줬었는데 그걸 할 수가 없고 해서 2명 빼면 198명만 초대 제의원 국회의원으로 뽑게 되지요.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간접 선거로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 뽑고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48년 8월 15일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되고. 그것을 48년 12월 15일 유엔 파리 총회에서 추인을 하죠. 추인을 하는데 48대 6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뿐이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나라가 탄생했느냐. 미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부터 즉 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위원회라는 것을 소련이 북한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위원장을 김일성이를 뽑죠. 김일성이를 내세웁니다. 북조선 임시위원회가 뭔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수위원회 같은 것이죠. 정부를 만들기 위원회 임시회로 조직한 것은 임시위원회입니다. 여기에서 벌써 토지개혁을 하고 사회주의회사 몰수하고 산업국의회하고 주민들 사상개조운동이 다 들어갑니다. 벌써 정부 조직을 사실상 준비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8년 2월 8일 인민군대를 창설하고 48년 4월에 우리가 48년 5월 10일 총선거. 그 이전인 48년 4월에 인민헌법까지 만듭니다. 정부가 조직되고 군대가 조직되고 헌법이 조직되면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따라서 북한 정부는 48년 4월에 이미 다 끝났다. 48년 4월 만든 임시헌법에 지금 북한이 부르고 있는 조선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이 거기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남쪽이 조금 있으면 선거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분단의 책임을 우리한테 돌리기 위해서 눈치만 보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독립진 정부를 선포를 하자 바로 열흘 뒤에 48년 8월 25일 형식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뽑죠. 흑백 선거로. 그리고 나서 한 또 보름 지나고 나서 48년 9월 9일 조선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선포해놓고 그리고 남한이 먼저 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분단을 연구화시킨 것 아니냐라고 책임을 우리한테 떠돌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죠. 이건 진실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